친구들 안녕!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같이 터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이렇게 반 자른 종이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다 받으셨죠? 이제 만들기 시작할게요. 먼저 이거를 4종분을 해야 되니까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요. 반을 접고 잘라주세요. 정연이 안녕! 이렇게 4개가 되게 잘랐어요. 이제 다른 컬러, 나머지 4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잘라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4장씩 다섯 가지 컬러가 준비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컬러 하나씩 근데 다섯 장을 하는 게 아니고 4장만 뽑는 거예요. 이렇게 4장, 이거를 이렇게 들고 하나씩 접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높게, 그 다음에 좀 더 높게 하고 마지막 거는 이 끝에 딱 맞춰서 해서 이런 모양이 되게. 그래서 나머지는 자를게요. 끝에를 싹둑 잘랐어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치캐스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 자, 이렇게 다섯 개가 완성된 거를 풀로 하나씩 붙여서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붙이고, 꼭꼭꼭 눌러주세요. 꾹, 또, 붙여주시고,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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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붙어서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잡고, 여기도 잡고,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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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이거 잡고, 이게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집게를 찝어주세요. 친구들은 아마 나무 집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꾹 찝어주세요. 이렇게 잘 고정될 수 있게 꾹, 꾹. 이제 준비해 주신 종이 중에 이런 브라운 컬러의 종이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얼굴이랑 털기 몸통을 만들 거예요. 이제 여피를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약간 눈사람 모양을 생각하고 그리면 돼요. 위에 부분을, 머리 부분을 그리고 밑에 부분을 더 좀 통통하게 몸통을 그리고 오려주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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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몸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몸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이제 먼저 그러면 눈이랑 불이랑 옆에 달린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눈알이 있어요. 이걸 꺼내서 이걸 꺼내서 눈을 붙였어요. 이제 이렇게 눈을 맞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랑 이렇게 털키를 보면 밑에 빨간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제 먼저 트라이앵글 모양을 그리고 그 밑에 빨간 부분은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불이도 잘라주세요.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먼저 발간 부분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머리를 이 부분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 털키 몸통이랑 머리를 여기에 이제 붙여서 완성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풀을 이용해서 붙여도 되고 양면 테이프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꼭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도틀하고 고정시켜준 막대를 빼볼게요. 털키 완성. 친구들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보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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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